자, 14년 10월 학평입니다. 그림은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, 그 다음에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 나의 화학결합 모형을, 화학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. 자, 이런 것들은 일단은 얘네들이 누군지 항상 잡고 가야 됩니다. 보아하니,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온인 거 보니까 바깥쪽에 원래 전자 하나가 있었나 보네요. 껍질 두 개, 바깥쪽 전자 하나. 아, 얘는 리튬일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걸 보니 원래 하나는 자기 거 아니겠네요. 껍질 세 개, 바깥쪽 전자 일곱 개. 얘는 염소가 되겠습니다. LICL이네요. 그 다음 나는 보니까 공유결합하고 있죠? 전자 하나는 얘 거, 하나는 얘 거. 자, 그러면 얘는 지금 수소가 될 거야. 껍질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, 그치? 그 다음 이 녀석은 어때? 껍질 세 개 했다가 바깥쪽 전자 일곱 개니까 CL이네요. 아, 나는 뭐야? ATCL 되겠죠?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. 기역,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자, 얘는 지금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그랬죠? 그러면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지금 염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C가 염소가 될 거고요. A와 B 같은 경우는 A가 리튬, 그 다음에 B가 수소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틀린 질문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니은에서 가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그랬는데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용결합물질이죠? 이용결합물질이니까 액체 상태 또는 수용액 상태, 전기 흐른다. 옳은 질문입니다. 그 다음 디귿. 나에서 C는 옥택균칙 만족한다. 라고 그랬는데 C는 염소죠. 염소는 옥택균칙 만족합니다. 수소가 못하는 거죠. 그치? 그러니까 만족한다. 옳은 질문 답은 4번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